2019년 구로 월드카페 톡톡 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로 월드카페 톡톡은 수준별 영어회와 중국어, 일본어 등의 수업들로 마련됐는데요. 2월 11일부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구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및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관 1관으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860-28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온종일 돌봄센터 시범 운영을 안내합니다. 구로구에서는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종일 돌봄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2월 28일까지 운영될 계획으로 독서지도, 놀이지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돌봄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860-219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구로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사회공원을 위해 정기공연과 구행사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구로구 관내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음악에 소질이 있는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2월 21일까지 가능하며 구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문화재단 문화사업팀 2029-17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